그리스찬 튜브 기독교 뉴스 윤석열 후보 기독교 표심잡기 사랑의 교회 예배 참석 담임 오종현 목사와 도시락 오찬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아름다운 축제이다 윤석열 순복음이여 사랑의 교회 예배 개신교 표심잡기 윤석열 사랑의 교회 예배 참석 담임 목사와 오찬도 윤석열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기독교 표심잡기 윤 기독교 표심잡기 장재원 전희경과 함께 사랑의 교회 예배 참석 윤석열 후보 추수감사주일 사랑의 교회 찾아 예배 사랑의 교회 담임 오종현 목사와 도시락으로 오찬 함께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날 윤 후보 외에 국민의힘에서는 기독교 신자인 장재원 의원 전희경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했으며 예배 후 윤석열 후보는 오종현 목사와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 서로 기쁜 날이라는 제모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뒤 처음 교회를 찾았으며 윤 후보는 2차 예배 경선 후 첫 주위였던 지난 10월 10일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 순봉원께 3부 예배에 참석해 예배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손바닥 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집에 성경이 몇 권 더 있다며 이 성경책은 김장환 목사님이 따로 사서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월 15일 여의도 순봉원께 마련된 조영규 목사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김장환, 김사만, 이용훈, 오종현 목사 등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교는 현재 무종교입니다 황교안, 윤석열 전두 고려해볼 것, 점은 종교 아니야 무속신앙 존중하지 않는다 일부 보도에서 윤 후보는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의 가톨릭 신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대학 시절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윤 후보의 종교는 무교입니다 어머니, 아내를 비롯한 가족은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교회를 찾는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교회를 계속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무속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후보는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순봉원교를 찾아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이용훈 순봉원교의 단임 목사를 예방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캠프는 인스타그램에 윤 후보가 유는 시절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성렬이 형, 밥 세 공식 먹던 여름 성교학교 시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회를 찾는 행보에는 최근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지난 제3차에서 5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손바닥에 왕짜를 새긴 모습이 포착돼 화제에 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자들이 토론 잘하는 응원 메시지였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6차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일부 역술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윤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무속인 논란과 관련해 추궁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급된 청공스승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역술인이며 이병한 씨는 학문침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윤 후보께서도 면피용으로만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때 가졌던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